안녕하세요 영어가 급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 부정어구를 써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들이죠 no라든지 few 이런 어구를 써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few는 어 few 하면 몇몇 개지만 그냥 어 없이 few만 쓰면 부정의 의미를 갖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중에 얘네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과목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방식으로 참 우리말로는 번역이 고약한데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이것에 필적할 만한 과목이 별로 없다가 되죠 여기서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다른 과목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로 can을 썼는데 do를 써도 됩니다 다른 과목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in ways few other subjects do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can을 많이 쓰니까 can을 썼고요 do도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mathematics promotes logical thinking on levels few other subjects can on levels 하면 이건 약간 정도 같아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아니면 높은 수준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level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수준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거고요 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쓰는 사람들은 물론 그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겠지만 원어민들 쓰는 걸 보면 이 위에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써요 별 생각 없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과목들이 다른 게 별로 없어 이런 의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구어체에서도 쓰고 문어체에서도 쓰고 그런데 on levels 이거는 구어체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이거를 자주 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이 또 그렇게 노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주로 구어체에 많이 쓰임 둘 다 문어체, 부어체에 많이 쓰이지만 이거는 구어체에 많이 쓰임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크게 실제로 영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머릿속에 영어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영화 많이 보시고 이 사람들 말하는 습관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말할 때 저절로 그걸 따라하게 되죠 이건 제가 보면 말할 때 이걸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말 들을 때 그런데 그래서는 자주 보지 못했어요 제 경험이 그래서 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또 들으시고 직접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들 언어 습관을 따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 볼까요? Mathematics promotes logical thinking as few other subjects can 다른 과목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S가 긍정문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뭐 한 대로 뭐 뭐 그가 했듯이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I arranged the boxes as the researcher showed me 제가 무슨 실험 참가했는데 그 리서처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열한 거 보셨죠? 그걸 그렇게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그가 했듯이 뭐 뭐 하듯이잖아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자주 보셨던 S 용법이에요 그걸 구정문을 쓴 거죠 As few other subjects can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과목들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별로 없는 방식으로 참 이것도 번역이 그대로 번역하려면 고약한데 결국은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수학처럼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과목은 별로 없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보시면 As no other subject can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no other subject라고 해서 제가 단수로 썼죠 few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과목들이 몇 개 없어죠 그래도 복수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들 수학에 필적할 만한 과목들이 몇 개 없다 여기서는 없는 거죠 아예 다른 과목은 없다 이런 말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앞에 주어가 몇 개였죠? 수학 하나였죠 그러면 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목 가져와봐 뭐 철학을 가져와봐 뭐 사회학을 가져와봐 지리학을 가져와봐 그러니까 어떻게 1대1로 대응을 하게 돼요 가끔 주어가 복수가 되면 이 뒷부분도 이런 구조에서 no other 이런 게 복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이렇게 보죠 I'm more involved 이런 말을 할 때는 보시면 존이 자기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존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단수로 쓰면 되거든요 in his children 자 여기 보시면 존에 대한 비교 대상은 any other parent 이렇게 단수예요 그런데 존하고 제인 해가지고 제가 부부 같죠 부부를 말했잖아요 존과 제인은 그 어떤 부모들보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 그 커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then any other parents I know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죠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복수 쓰는데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문장들이 어떤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any other 해서 보통 이렇게 단수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주어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주어가 있고 뒷부분에선 이렇게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as no other subject can 하면 그런 과목 수학에 필적할 만한 과목은 없어! 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런 만한 과목들이 많지 않다 라는 말이고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드려야 더 잘 보일까요? 그리고요 I arrange mathematics promotes logical thinking like no other subject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like no other 여기서는 아까 보시면 음 mathematics promotes logical thinking as no other subject can can을 쓰셔도 되고 does 해도 되거든요 다른 어떤 과목이 하는 것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를 이런 이 동사를 쓰시든지 아까 쓴 것처럼 can을 쓰시든지 하여튼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like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like no other subject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구어처에서는 물론 동사가 붙어 나오기도 해요 구어처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문법에 맞는 말입니다 like 다음에는 명사만 나와야죠 그 다음에 보시죠 mathematics promotes logical thinking with efficiency 이건 간단한 문장부터 한번 제가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점점 좀 정교하게 막 바꿔보려고 그래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어떤 효율이냐면 여기서 그냥 with efficiency 이런 말 할 때는 이게 불가산이에요 가끔 여기에 an efficiency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뭐랄까 어떤 efficiency가 있어 거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그걸 어떤 띵처럼 취급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efficiency가 있는데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산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an efficiency few other subjects can match 다른 과목들이 매치 얘에 필적하게 매칭시킬 만한 그런 efficiency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띵의 느낌이 강해지죠 그러면 관사가 붙습니다 an efficiency few other subjects can match 다른 과목들이 여기에 매치할 만한 efficiency 근데 그런 과목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과목들이 매치하기에는 필적하기에는 필적할 만한 과목들이 많지 않은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즉 그렇게 효과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번역이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수학이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얘의 효율성은 좀 그런 효율성인 거죠 번역을 하신다면 이 정도로 번역하시는 게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것도 few other subjects 하면 거기에 필적할 만한 과목들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고요 no other subject can match and efficiency no other subject can match 다른 과목들이 매치할 만한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뭐 이렇게 되죠 위에 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도라면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패스 안 돼요 It's unsurpassed in its ability to promote logical thinking logical thinking을 증진시키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따라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야 라는 최상급 문장이 되죠 Mathematics is unrivaled in its ability to promote logical thinking 이런 unrivaled도 상당히 자주 쓰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국어체로 말한다면 Mathematics is the most Mathematics is the most effective subject in promoting logical thinking 이런 정도로 해도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조금 세련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잘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구조예요 Mathematics is unmatched in its ability to promote logical thinking 이것도 보면 이제 전부 공통점 보이시겠지만 un 해가지고 부정문이죠 unsurpassed 그거 뛰어넘는 게 없어 다른 과목이 여기에 대적할 만한 과목이 없어 이것도 대적할 만한 과목이 없는 거죠 매치가 안 돼요 또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매치된다 이런 게 아니라 Mathematics is unique in its ability to promote logical thinking 그러니까 다른 게 비슷한 게 없는 거예요 얘만이 가진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전 보시면 독특한 이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유일무이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만이 다른 과목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전부 최상급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문장들은 전부 이런 이렇게 부정문이든지 few라든지 no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최상급을 만드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核 보랄 웅 웅 res 훅 wave 오 인 피 스 pad 왕 이렇게 Rabb 수 완 isz sno 리 리